할거야? 네. 아 친구는 틀려요. 생각했는데 저는 결혼하고 싶다. 민호는 자유로운 영혼이지. 저는 결혼은 아직 생각은 없어요. 그래? 넌 그러면 그냥 결혼 안 하고 늙고 싶니? 아니면 이혼을 하더라도 한번 갔다 와서 늙고 싶니? 아 그럼 경험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왕이면? 근데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어리기도 하고 결혼 안 할 것 같다. 뭔가 구속받거나 뭔가 이러면 책임을 보칠 것 같아요. 제 성격상 책임을 보칠 것 같아요. 제 성격상 아니면 바뀔 수가 있지만 당연히. 와이프로 니네가 생각하는 와이프는 어떤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야? 들어왔을 때 일하고 지쳐 집에 들어왔을 때. 같이 있기만 해도 되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. 좋은 거 그냥 있기만 해도. 뭘 해도 좋은 거고.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? 그렇죠. 한 1, 2년은. 1, 2년은 괜찮지. 들어왔을 때. 아니 너는 어차피 결혼하고 지금 할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라는 거야. 상상이라도. 아 약간 일하고 모든 것들을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리스펙 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. 끝나고 왔을 때 맛있는 걸 뭐 해주고. 다 이해해주고. 그런? 그런 음악. 완전히. 맛있는 걸 해주고. 네. 음식을 하고 있고. 그럼 차라리 맛집을 가는 게 낫지 않냐? 와이프가 일하고 들어오면 맛있는 걸 계속 해줄 것 같아? 뭔가 이렇게 막다. 현실은 일하고 들어오면 쓰레기 버리고 와 이제. 현실은 일하고 들어오면. 쓰레기 버리고 와. 현실은 일하고 들어오면. 쓰레기 버리고 와. 아니 근데. 될 수도 있어. 이렇게 너무. 겁주는 게 아니야. 겁주는 게 아니야. 현실 갈아야지. 갈아야지. 감성. 감성과 상상은 연애할 때. 결혼은 현실을 생각해야 되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. 결혼하기 전에 항상 이걸 생각해. 이 여자랑 같이 결혼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. 해야 돼. 그 최악의 상황을 미리 다 상상을 해. 너무 그렇게 해야지. 그럼 못 하는 거 아니야? 그건 누가 상상을 해. 그래도 좋으면 하라고. 야 이렇게 물어보자. 야 그래서 야 결혼하면 너네 분명히 이혼할 거야. 너무 한 거 아니야? 그런 다음에? 너무 한다고? 저 안 할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. 저 이혼 안 할 거예요. 그냥 해. 아니 결혼하여 형 저 결혼해요 이런데 그런 말씀 하시면. 그런 말을 하는 게 결혼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해 준 거야. 지금 지금 초치심인데. 야 너네는 초치심이 아니라. 결혼할 거면 야 너네는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럴 거 얘기하면. 정리 좀 해 봐봐 이거. 똑같은 얘기야. 내가 멋있게 얘기해 줄게. 이것들 겁을 확실하게 주자고. 지금 뭐 지칠 때 김치찌개가 위로 가네.